아바리엔토스가 이어받은 고캐치에 슈 2점입니다 지금 또 본인이 탈락 그림 선택 들어가는데 직접 해결합니다 2점 아바리엔토스가 이어받은 고캐치에 슈 2점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탈락 상대에서 건지지 않았습니다 아바리엔토스가 이어받은 장르프라인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더블 크러치 마치 소명진에게 4초 안쪽으로 아바리엔토스가 3점입니다 떨어진 일쿼터의 시간입니다 아바리엔토스 아바리엔토스의 플로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미스의 공격입니다 아바리엔토스의 노란 펜스 이어서는 달라진 모습을 주고 있네요 좋아요 아야투율을 아주 높게 끌어들고 있고요 아바리엔토스 아 걸리지 않았네요 10점 들어갑니다 강간스로 잡았습니다 2명은 아직 안갔어요 아바리엔토스 어 어 어 어 가정순이 파울 같은데 아 아 자 자 다 나옵니다 아바리엔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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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무브 아 좋아요 페이더웨이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놈의 신장으로 아바리엔토스 총 3입니다 중간에 이후 적사수에 활약을 썼는데 당시 아바리엔토스가 활약하면서 21등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하 아바리엔토스 페이더스와요 함지율은 이 멋지 없이지 더 시비가 오니까 면력하오니 멍청은 동놈 보이죠